오늘은 차차 흐려지며 낮부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고 예상되는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특히 매우 작은 양의 비나 눈에도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비나 눈이 미세먼지를 없애주지 못해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 3도, 영주와 청송이 0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낮 동안 대구 5도, 영주 3도, 청송이 4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강풍예비특보가, 동해 전해상은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곳에 따라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서부지역 7곡이 5도로 아침과 낮 기온이 같겠습니다. 낮 최고 안동과 군이, 경산이 4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어제 14도선까지 올랐던 포항의 낮 기온이 9도선에 머물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고요. 미세먼지는 내일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